재무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재무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번째 문제입니다. 앞으로 1년동안 연이율의 6%인 저축예금에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려고 할 때 1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C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 FV를 입력합니다. FV를 입력하시면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한 투자의 미래 가치를 산출합니다. 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6% 1년동안 30만원씩 적금을 넣는다고 하면 미래 가치는 얼마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함수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첫번째 레이트라는 것은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연 6%라고 했기 때문에 6%가 입력된 C3을 선택하되 연 6%니까 나누기 12를 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두번째 NPER 기간을 말하는데요. 기간은 C4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년은 곱하기 12개월이죠. 곱하기 12라고 입력하시고요. 세번째 금액입니다. 세번째 금액은 매달 내가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 C5셀에 입력된 30만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추가적인 문제에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월초 월말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죠. 기본값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F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30년 동안 매달 말에 10만원씩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보험회사에서 일시불해야 할 연금보험의 가치는 1500만원이고 적용 이자율은 연 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의 현재 가치를 좀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F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PV 함수를 입력하시면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함수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첫번째 레이트는 이자율입니다. 8%인데 연 8%니까 나누기 12 하시고 신표 기간은 30년 동안입니다. 30이 입력된 F4를 선택하되 1년은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 입력하시고요. 매월 수령합니다. 마이너스 입력하시고요. F5셀에 10만원씩 수령한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연 이율이 7.5%일 때 이자 비싸네요. 원금을 상환하려면 매달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1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PMT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PMT 선택하시면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대출 상환금을 계산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레이트 7.5%를 선택하고 나누기 12 신표 그 다음 기간은 3년이니까 3이 입력된 C2세를 선택하고 곱하기 12개월 그 다음 현재 미래 대출 금액은 마이너스 입력하셔서요. 5천만원이 입력된 C13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결혼비용 5천만원을 모으기 위해서 4.5%에 5년 동안 내가 모으려면 얼마씩 불입하면 되는지를 값을 찾는 겁니다. 커서를 F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마찬가지로 PM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더블 클릭 이자는 4.5% 나누기 12개 연 12%니까 연 4.5%니까 나누기 12라고 입력하시고요. 5년이니까 F12셀 곱하기 12개월 다음 신표 저축 금액을 현재 매달 넣는 건 아닙니다. 0을 넣으시고요. 미래에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미래에 5천만원이 되려면 이라고 값을 마이너스 F13셀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한 달에 74만 4천 651원을 납입 부립하면 5년 동안 5천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함수 시습해 보셨고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함수들 쭉 여섯 가지가 좀 설명이 되어 종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C10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다 여섯 문제 다 감가상각액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 함수 우리 C10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AM 입력하시면 매 회계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함수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가가 3,354만원이었는데요. 두 번째 자산 취득일을 물어봅니다. 8월 19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심표 그 다음 첫 번째 기간입니다. 첫째 해계 기간의 마지막 날짜 우리 C5세를 지정하시고요. 잔존 가치는 C6세 그 다음 심표 기간입니다. 기간은 C7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자 감가상각률은 15%입니다. C8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날짜 해계는 기본 문제 나와 데이터 입력된 체계 1번형 유형을 쓰겠습니다. 라고 C9세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렀을 때 감가상각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액을 구한 함수 는 하시고요. AM 입력하셔서 두 번째 AMORNINC 매 해계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반환합니다. 라는 함수를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산 치득가와 그 다음 치득일가 그 다음 첫째 해계 기간의 마지막 날짜 잔존 가치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 감가상각률 날짜 체계까지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비례배분 감가상각을 구하는 함수이고요. 얘는 비례배분 선형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함수 마법사에 가서 좀 설명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DB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량을 3,354만원에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수는 수명을 10년이라고 가정하자 10년 후에 잔존 가치가 1,500만원 1,500만원이라고 하면 3년째 됐을 때 3년째 되는 해 8개월 차에 감가상각액을 좀 구해보라 내 감가상각액을 정률법으로 구해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함수 C1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DB함수 입력하시고요. 정률법을 사용하여 지정한 기간 동안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코스트 자산 치득가 그 다음 잔존 가치 그 다음에 연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하고자 한 기간과 그 다음 월수를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에서는요. 마찬가지로 3,350만원에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간주했을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 잔존 가치가 1,500만원 이라고 하면 3년차의 감가상각액을 이중채감법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이제 F1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DDB 라고 입력하신 다음 지정한 기간 동안 이중채감법이나 사용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비용 선택하시고 심표 잔존 가치 연수 그 다음에 기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섯 번째 문제도 3,354만원에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연수는 수명은 10년으로 간주하고 잔존 가치가 1,500만원 이라면 매년 매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C26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SLN 선택하시면 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한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코스트와 그 다음 심표 잔존 가치 기간을 연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3,354만원에 차를 구입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간주하고 잔존 가치와 그 다음에 3년차의 감가상각액을 연수 합계법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하시고 SYD 입력하신 다음에요. 코스트 그 다음에 잔존 가치 그 다음에 연수 그 다음에 연차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재무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재무 함수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제가 되었던 문제를 지금 하나 둘 셋 네 문제 정도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함수 문제였고요. 그 예제를 같이 한번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회원 코드와 대출 금액 그 다음 대출 기간을 이용해서 월 상한액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이율은 회원 코드에 회원 코드에 가서 앞 두 글자와 회원 코드의 앞 두 글자를 가지고 그 다음 대출 기간을 이용해서 대출 기간을 이용해서 표 위에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한 값과 그 다음 대출 기간에 교차하는 값을 가지고 이율을 지정하라고 했고요. 이율과 대출 기간은 연단입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대출이 없을 경우는 대출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대출 없음이라고 if 에러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if 에러는 조금 있다 사용하고요. 거설을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매달 상한액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PMT 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상한금을 계산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첫 번째 이자율을 물어보는데요. 딱 이자율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표 위에서 찾아다가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offset 이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offset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한 셀을 기준으로 아래로 몇 칸 오른쪽 몇 칸 위치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문제에서 사용하라고 한 offset 이란 함수를 입력하시면 주어진 참조 영역으로부터 지정한 행가 열 만큼 떨어진 위치에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offset을 더블클릭 한 번 하신 다음 리퍼런스 먼저 참조할 셀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참조할 셀을 우리가 B30 셀을 기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B30 셀을 우리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B30 셀 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아래로 B31 B32 B33 B33 이라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준을 B30 셀로 잡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B30 셀을 참조할 수 있도록 고정시키기 위해서 F4 를 눌러주시고요. 신표 그 다음 행의 위치 행을 몇 칸 아래로 내려갈까요? 라고 행의 위치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행의 위치는 코드에 따라서 다르죠. 코드에 따라서 JA는 아래로 한 칸 내려오실 거고요. JB는 아래로 두 칸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값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라는 값을 구할 겁니다. 어떤 값이 몇 번째 있냐면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회원 코드에 가서 신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코드표 JA부터 JE 영역에서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구할 거니까 0이라고 넣으십니다. 매치함수를 통해서요. 회원 코드에 왼쪽에 두 글자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두 글자를 찾았는데 JA라고 하면 1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JB라고 하면 2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옵셋의 기준을 B30셀로 잡았기 때문에 JA는 아래로 한 칸을 내려올 거고요. JB라면 아래로 두 칸이 내려옵니다. 행해를 몇 칸 이동하겠냐. 내 해당한 JA가 아래로 한 칸 내려오면 자영업이라는 글자에 와 있겠죠. 심표 그 다음 옆으로 몇 칸을 갈 건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옆으로 한 칸이면 대출 기간이 하나일 거고요. 대출 기간 1년이냐 2년이냐 3년에 따라서 한 칸 2칸 3칸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출 기간을 가지고 숫자 1, 2, 3이니까 대출 기간이 1이면 하나 대출 기간이 2년이면 두 칸이라고 해서 대출 기간 바로 왼쪽에 있는 그냥 숫자만 가지고 옆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하세요 라고 D3셀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지금까지 구한 값이 뭐였냐면 연이율 이었어요. 그럼 연이율은 내가 옵셋 함수를 통해서 B30셀을 기준으로 아래로 몇 칸 오른쪽 몇 칸에 해당한 6.5% 5.5% 해당한 값들을 구하겠죠. 이 값을 연 몇 프로니까 나누기 12를 해주십니다. 12 심표 이제 PMT 함수에 와서요. 이자율 넣어줬어요. 이자율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죠. 이자율을 구하셨고요. 그 다음 기간입니다. 기간은 바로 왼쪽에 있는 대출 기간 D3인데 1년이니까 곱하기 12를 하셔야 되겠죠. 1년 그러니까 1년은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심표 그 다음 문제에서 세 번째가 대출 금액입니다. 대출 금액을 마이너스 클릭이 안 돼요. C3을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기 하나 둘 가셔도 되고요. 직접 C3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대출 금액 마이너스 C3 셀을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PMT 함수를 통해서 월 상한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쭉 복사해 보시고요. 이제 수식은 복사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오류가 있다면 대출 없음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 혹시나 끝에 가서 신표 오류가 있습니까? 대출 없음이라고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출 없음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서요. 판매 금액과 할부 기간을 이용해서 PMT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PMT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이율은 3%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좀 더 쉽겠네요. 그 다음 구한 값을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 라운드 다운을 통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조금 이따가 작성 하고요. 라운드 다운은 PMT 함수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PMT 라고 입력합니다. 대출 상한금을 구하거나 또는 미래에 내가 얼마를 모으기 해서 매달 얼마씩 을 브립 해야 되는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PMT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신 다음 문제에서 이자율을 물어보는데 이자율은 3%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3% 나누기 연 3% 그러니까 나누기 10일을 하시는 거고요. 심표 그 다음 기간인데요. 문제에서 할부기간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따로 문제에서 할부기간 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2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 심표 그 다음 PV 현재 가치를 얘기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판매금액 8만 2500원이 있는 J3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PMT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을 내림해서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하시오. 1의 자리는 버린다는 거예요. 5원짜리는 5원은 빼겠다는 겁니다. 그럼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다운이란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PMT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심표 마이너스 1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의 자리의 값을 내림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출제된 함수가 거의 PMT 함수죠. 세 번째도 월 상한액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을 이용해서 월 상한액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이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좀 달라진다라고 표 5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Q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가 값을 이자율부터 구하셔도 되고 PMT 함수에 넣으셔도 되고요. 는 PMT 부터 그냥 갈게요. 첫 번째 이자율은요. H 룩업 함수를 이용하셔서 대출 기간을 가지고 O3을 가지고 그 다음 표 5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한지 아니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인지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가치를 구하세요. 라고 PV 함수를 통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치가 2000만원 이상이면 한도초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가치를 반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가치를 구한 다음 그 다음 조건을 좀 작성해 볼까요? 현재 가치를 구하기에서 PV 함수 입력하시고요.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이자율이죠. 연 이율이 입력된 528세를 선택하고 연이니까 나누기 12 하시고 신표 그 다음 기간은 기간 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29세를 선택하고 곱하기 12 입력 하시고 신표 그 다음 월납 나비백에 마이너스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따로 마이너스를 입력하지 않고요. 530세를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2천만원 이상 이면 그럼 if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if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한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2천만원 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0의 개수가 2천만원 이면 총 7개가 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쵸? 입력하신 다음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한도 초과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값을 표시할 건데 pv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표시할 겁니다.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끝에 가서 컨트롤 V를 표시를 하는데 현재 값조리를 반올림하여 천원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반올림을 하라고 했으니까 pv에 대한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 반올림을 하는 함수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r-o-u-n-d 끝에 가셔서 신표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까지는 0으로 채울 거니까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1, 10, 100까지는 0으로 채워서 천원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그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한 내용 재무 3번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재무 함수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컴활 시험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출제된 문제는 딱 4문제였어요. 지금 출제된 함수는 보시면 PMT 함수 하고요. PMT 그 다음 PV 함수 정도 출제가 되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재무 함수 살펴보셨습니다. 영상편집